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필리핀의 주행된 축제 중의 하나인 카나 우간사 막탄의 우리 폴레노시가 있는데 폴레노시 대표 공연팀이 특별히 이번 축제를 위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. 좀 미리 말씀드리면 이번 축제의 슬로건과 똑같습니다. 이것도 신환경과 환경보호를 테마로 하는 도시 중의 하나인데요.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활용을 한다는 중요성을 공연에 표현해 주신다고 합니다. 이번 축제를 위해서 특별히 계획하고 충분히 나눌 수 있게 방문하셨다고 하는데요. 여러분 더 큰 박수로 함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Joyful Tribe of Toledo City 지금 노래 RESPONSE 지금 노래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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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